I remember you, I remember me 가장 아름답던 우릴 기억해 너와 나의 맘이 같길 바래 너와 나의 끝이 아니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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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래 뺄게. 이거 뺄게. 달콜티슈. 이거 내가 계속 카밤 팔고 중고로 팔아먹으려고. 이거는 쓸데가 있어. 내가 계속 저걸 중고로 팔아려고. 진짜 이거 1년에 한 번 썼다 해도 쓸데가 있어. 아 근데 들고 다니기엔 좀 부피가 너무 커. 자전거만 없으면 들고 다니기 좋아. 진짜 자전거. 내가 자전거 들면서 와 자리 진짜 많이 먹는거야. 이 세상에서 태양패에서 얘기해 주시는거지. 여기 엄청 더워. 가지마. 네. 지금 좀 더 있겄. 따로 종이. 마늘. 아니구나. 조랑이 떡이구나. 아 두개 하니까 좀 부피하다. 그치? 응. 아 맛있다. 아. café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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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여기도 올 여름은 끝인 것 같아. 어느 해수욕장도 이제 못 갈 것 같아. 어우, 저 구름 봐. 어묵도 잘 안 되나 봐. 유튜브 보는데 거기에 어묵 던지는데 아무것도 안 걸린대. 항상 꿈은 문화야. 투망을 해야 돼, 투망. 요즘에 투망에 관심이 생겼거든. 투망에서 물고기 10마리 잡히면 어떡해. 그것도 걱정이야. 어, 나 여기 수영할 건데, 여기 낚시 던지면 안 되는데. 물고기 10마리 잡히면 어떡해. 안쪽으로 그 땅 trustedorship lag. 좀 잊지 않으면 어떡해. pic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망의 분위기가 아니야. 물고기가 없어. 저 회집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먼데? 가봐야지. 나 팔 완전 익을 것 같아. 우리가 예전에 왔을 때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다. 뭔가 튜브 파는 가게도 있고 되게 번화한. 우리가 이런 성수기 때 온 적이 처음이야. 성수기 때는 우리 싫어하니까.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역시 바닷가가 맞긴 맞네. 느낌 나네. 시골 말고 이런 지역. 버스킨물도 있다 여기. 하니깐 버스로 왔다는데 채널이 어디 있어 보겠어. 로또 1등 됐대. 비가 나다. 소장해 간다. 정리경 향식. 뭐 3대 천왕이었나? 3대 천왕이었나? 몇 정도? 아 맞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장 주문하려고요. 더블 포테이토 피치 세트로 작은 걸로요. 포장 주문하려고요. 포장 주문하려고요. 포장 주문하려고요. 뭐. 화진포 가봤나? 여긴 안 가봤지. 천악정. 이정도면 뭐 고성도 뭐 마스터 했네. 와 푸짐하다. 지금 필요한 건 뭐? 스피드. 한 번 먹자. 자 맛있게 드세요. 그러니까 내가 저걸 왜 샀나 했는데. 맥주 아닌데. 맥주 맥주 맛있어. 도수 몇 도냐. 도수 몇 도냐. 뭐 할게. 맛있어. 여기 말 없는 거는 맥주 밖에 없어. 남들은 다 불도러오는 모습인데. 너무 아날로그 아니야. 아날로그라니요. 너무 거슬리는 거 아니야. 자다가 발로 차겠는데. 자다가 발로 차겠는데. 아날로그라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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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죽어요. 아무것도 없는 대박 나의 말 진짜 깨끗하다 웃음이 나네요 그런 눈빛으로 날 보면 지금 내 얼굴 빨개지잖아요 세 시간째 말없이 얼굴만 떼고 있죠 행복한가 봐요 그대는 beautiful 모든 게 wonderful 행복은 이런 거겠죠 그런 그대에게 고마워요 그대는 beautiful 영원히 wonderful 사랑이 이런 거겠죠 고맙단 말 밖에 못하네요 고맙단 말 밖에 못하네요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 어느새 그대의 모든 걸 알죠 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아름다운걸요 진짜 어이가 없다 왜 바닥이 여기부터 시작하지 위에부터 여기부터 쌓이긴 하니까 여기는 여기부터 쌓이겠지만 여기는 개설을 할 거 아니야 아 왜 저 초록색이 저기 많이 까졌지 눈이 저렇게 쌓이나 150cm 이하는 괜찮다는 거야 보통 150cm 여기 나 잠기겠는데 백두대간 진부병 백두대간 진부병 백두대간 진부병 축구 눈이 많이 내린데 명태가 유명하다 황태 황태 먹으러 갈 건데 Stef 그대간izer 우리 선생님에 이렇게 행복한 우리가 갈라져 상상도 못할 그 외로움이 네게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 손뼉 여러가지 절차 너무 행복한걸요 그대는 그... 이뻐요 모든 게 원더풀 행복은 이런 거겠죠 그런 그대에게도 와워요 그대는 그... 이뻐요 여러분이 원더풀 진짜 까만 눈이 돼 오, 수영버 고맙단 말 밖에 못하네요 저고 구명조끼는? 아, 썼어 나중에 다음에는... 어, 그럼 이거 안 들고 가도 되는데, 그거? 이거? 젖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거만 젖었어, 이거 퉁퉁퉁퉁 침대 코디 침대 천하니까 안전해 코디야 처음이 중요한 거야 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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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디